광어, 배창자, 피누, 광어, 해부, 알도 있고 뭘 버려야 되는거지? 아 얘를 버려야 되는건 얘를 잘라야 되는데 칼이 아 무섭다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주면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다 꺼내요 꺼내서 처음 하는거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알만 남기고 얘는 뭐지 곱창인가? 얘는 버리는거나 얘는 맛없다 하던데 얘 버려 얘는 버리고 알만 살려 알 나와라 어렵네요 어렵네요 알은 빼서 알은 먹어야지 알은 살려야되는데 이야 아 알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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